전남의 한 경찰서장이 전남경찰청 소속 기동대 직원을 때려 논란입니다.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모 영암경찰서장은 어제 오전 10시 반쯤 영암 대불산단 집회 현장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기동대 직원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. 윤 서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작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때린 건 맞다며 감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윤 서장은 폭행당한 직원과 기동대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. 전남경찰청은 윤 서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